4월 9일날 여러분 우리가 올해 공채 시험 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총평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어떤 단답형을 묻는 게 없어요 법만 물은 게 4개 법이잖아요 법만 하나 한 문제만 물은 게 5문제에요. 그 다음에 시행령을 물은 게 12문제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다 해당되는 게 12문제 그럼 특이하게 별표에 우리가 복잡한 내묘 해가지고 설명 들어가야 돼요 별표에 6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의물에 내가 별표를 전부 인쇄를 했는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국가법령센터에 들어가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를 누려가 다 바라는 것은 이 지금 교재 하나에 그 3개 법하고 별표까지 다 지금 저자가 보내놨거든요 그래서 빠뜨리는 부분이 없도록 국가법령센터에 들어가서 컴퓨터에서 각 법을 해당 법을 눌러가면서 봐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어떤 간행적으로 우리가 법을 보면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특별조사라든지 건축 동의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 중점도 되어서 골고루 냈어요 그리고 최신법 개정된 데서 생각도 하는 데서 두 문제도 나왔다고 봐요 소방기술 민원센터라든지 이런 거 오래 개정된 거지 그런 데서 나오고 그래서 별표와 우리가 과거의 시행규칙을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 안 했다. 제가 볼 때 시행규칙을 그런데 시행규칙에서 상당 부분이 출제됐다. 그런 부분. 그리고 벌금과 과태료 부분까지도 나왔다. 그래서 제가 중요시하는 청문제도 이런 게 빠졌는데 내년에는 청문제도 이런 것도 유심히 좀 봐주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보면서 제기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에부터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하재경계지구의 관리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거다. 그렇죠? 들어갈 거.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하재경계지구는 우리 불임시장을 생각해라 그랬죠. 그렇죠? 목조주택 밀집지역이라든지 시장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말한다. 그렇죠? 여기서 딱 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하재경계지구 안에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대회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연 몇 해 한다? 1회죠. 그렇죠? 연 한 번 한다. 그 다음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관계인에 대한 훈련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사전 통보를 한다는 것은 행정의 원칙이에요. 행정예고제도를 항상 머리에 두셔야 돼요. 행정예고제도를. 그래서 7일을 두는 것도 있죠. 우리가 보통 7일 전에 통보해야 된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10일 전에 통보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재경계지구 안에. 그래서 이 내용뿐이 아니고 하재경계지구에 대한 것을 여러분 전부 알아야 된다. 제가 좀 하재경계지구에 해당되는 법령을 가져왔어요. 그렇죠? 1회 실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을 연 1회 실시해야 된다. 법의 2항, 3항 사항이에요. 그렇죠? 시행령에 있는 사항이죠. 그 다음에 훈련과 교육을 1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하재경계지구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재경계지구 5항에 보면 지정해낭이 이번에는 출제 안 됐지만 이런 사항이 있다. 하재경계지구에서 해야 될 사항이 지정해낭이라든지 특별조사를 했을 경우의 결과라든지 그 다음에 소방시설의 설치 명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명령사항이라든지. 교육을 실시했으면 실시해낭이라든지 그 다음에 훈련을 실시했을 때 훈련 실시해낭. 그 외에도 하재 예방이나 경계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작성해야 된다. 내년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재경계지구 안에 관리대장에 작성해야 될 내용이 아닌 것 이렇게 하면 밑에 1번부터 5번 사항 중에 하나 아닌가 하면 틀리는 거죠. 그렇죠? 얼마인지 출제 문제 내기 좋게 되어 있다. 그렇죠? 하재경계지구에 대한 것이 1번에 나왔다.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렇죠? 또 시행령에 나왔습니다. 바로 시행령입니다. 가장 지금 많이 나온 게 시행령이다. 이번에 12문제다. 시행령에 걸쳐 있는 게.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 운영령이 나오세요. 법이 작년에 1000개 삽입된 거예요. 기존에 없던 법입니다. 그래서 법을 유심히 보다가 신설법을 잘 보셔야 된다. 신설법에 되어 있는 것을. 그렇죠? 이게 첫 번부터 보면 딱 이상하지. 소방서에 기술민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소방서장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딱 놓고. 공부를 유심히 법을 반부는 바로 이게 이상한데 2, 3, 4번 한번 읽어보고 체크한다. 이렇게 딱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현장학위 및 처리 업무. 이렇게 틀릴 수 있다. 이거를 찍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왜? 소방기술민원센터 하면 소방본부나 소방청의 민원실에 있는 건데 왜 현장학위 및 처리 업무를 수행을 해놨나. 현장 업무 이거를 찍은 사람이 많다. 그렇죠? 이거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거는 법에 나오고 여기 다 틀린 거다. 그렇죠? 그래서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지리해신집 및 발간 업무 수행. 그 다음에 소방시설이나 소방공사와 위험물 안전관리든가 관련된 법령의 해석. 이렇게 다 맞다. 딱 보면 1번 첫 읽을 때 딱 이게 눈에 들어오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법을 가져왔습니다. 그대로 시행령 1조의 2 보면 지금 여러분 법령집에 보면 몇 조의 몇 조서 끝 안 나오고 몇 조의 2 몇 조의 3 4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이거는 다 신설된 거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 딱 1조에 보면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둔다 그랬잖아요. 각각 운영한다고 그랬죠. 소방청장, 소방본부에서 운영한다. 문제는 이제 소방서에 돼 있잖아요. 소방청, 소방본부에서 운영한다. 그 다음에 센터장을 포함해서 민원실이 18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래서 지금은 5번에 출제된 게 이 밑에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3항에 관련된 게 많이 나왔다. 그렇죠? 이 밑에. 여기까지 4항까지 나왔다. 그렇죠? 그 외에도 이런 5항까지 이 내용이 있다. 기술 민원센터에. 이런 것도 출제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읽어줘야 된다. 그렇죠? 자, 3번 한번 볼게요.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자, 이보세요. 법하고 시행령 두 개 겹쳐 나왔다. 그렇죠? 하나만 놓은 게 아니다. 두 법에 걸쳐 나왔다. 두 법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어떤 방해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죠?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거거든. 그 다음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등의 환자는 200만 원 이하가 과태료에 처한다. 과태료 100만 원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벌금이나 과태료는 교과서 그 조문 밑에 다 적어놨는 게 내가 외우기 좋다고 그랬죠. 나중에 그 40조에 가서 하나하나 외우기는 힘든다. 그냥 법을 볼 때 눈에 익혀야 된다. 과태료하고 벌금은. 그 다음에 아파트 세대 중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건축주는 소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공정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된다. 우리 아파트 통로에 소방차 전용구역 딱 그린그린 나온 거 있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외사항을 이야기해놨죠. 제외사항을. 4번은 이 사항은 제외하는 사항이다. 그럼 법을 한번 볼까요? 법을 제가 가져왔어요. 그렇죠? 이 사항이다. 그렇죠? 제외사항은. 방해 행위. 100세대 이상 제외사항은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내용입니다. 이게 100만 원이다. 그렇죠? 이게 답이 200만 원이다. 거시는. 과태료. 법에서 가져왔다. 4번은 한번 가볼까요? 소방용수시설하고 비상소화장치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했다. 그렇죠? 옥외 소화전에다가 함을 만들어서 호수와 간창 그 다음에 핸들을 넣어놓은 게 비상소화장치다 그랬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도시계에 의한 된 고지대의 골목길이라든지 시장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비상소화장치를 많이 해놨다. 마산의 경우에는 지금 봉암동에 옛날에 창신고등학교 있는데 창신대학이 있는데 거기가 고지대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있다. 소화용수실을 누가 설치한다 그랬어요? 제가 항상 주체로 이야기했죠. 시도지사가 설치한다 그러잖아요. 시도지사가. 소방용수시설하고 비상소화장치를 시도지사를 설치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번에 보세요. 소방청장이 설치된 소방송수시설에 대해서 표기를 시운 것이 해야 된다. 아니죠. 시도지사가 설치하죠. 그래서 항상 법정원을 볼 때는 주체가 누군지? 주체가. 그걸 보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소방호수나 깐창은 우리 조금 전에 앞시간에 했죠.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행식 승인 낸 제품을 써야 된다. 그죠. 비상소화장치의 함도 마찬가지다. 성능인정과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합격한 것을 누가? 소방청장인 것을 전부 연결해 시킨다. 그죠. 이러면 행식 승인 부분도 조금 전에 우리가 한 부분을 연결해 시킨다. 하나의 어떤 단순하게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거는 시행규칙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시행규칙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문을 제가 가져왔어요. 그렇죠.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시의 도지사잖아요. 특별시장, 강력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제주특별도지사는 10조의 규정에 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해 별표의 소방용수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된다. 규정이 제약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주체를 먼저 봐라. 먼저 봐라. 그다음에 성능시험을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소방청장 계속 강조했죠. 소방청장. 기본법에 소방안전원이나 소방안전기술을 위해 감독기관 전체가 소방청장이다. 그게 거기에만 소방청장의 유일하게 나오고.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방시설법에서 소방용품의 형식성인과 제품검사에는 소방청장만 나온다. 주체가 시도이사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소방청장을 봐야 된다. 7조에 우리가 안 나왔지만 월 1회 수리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시도지사가 설치한 상황에서 월 1회 조사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한다. 여기 또 시도지사가 월 점검거지한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방 이 상황도 익혀줘야 된다. 몇 년간 보관한다. 나중에 다른 수치하고 비교해가지고 조사 결과를 2년간 보관해야 된다. 소방 용수조사부를. 5번을 한번 볼게요. 과태료 부가 개별 기준에 대한 게 나왔어요. 별표 한번 내보실래요. 제가 중주에서 별표. 과태료 부가 기준.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과태료 부가 기준 한 장짜리 있죠. 특수과연물의 저장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1회, 2회, 3회, 4회 딱 이렇게 나오죠. 이거 외우기 쉽지 않아요. 그 첨부 중에서. 그래서 이 규정이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별표 규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눈으로 이렇게 딱. 자꾸 머리를 안 외우고 눈으로 익혀야 돼요. 눈으로. 자꾸 보면 눈으로 익혀집니다. 완벽하게 머리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래서 시행령 별표 2회된 게 딱 나오고.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그것도 하나를 묻는 게 아니고 1, 2, 3, 4회 전체를 다 물었다. 그래서 특수과연물에 대한 것은 여러분 별지에 준 위험물 별표 있죠. 시행령 1회. 특수과연물은 다 외우게 돼요. 특수과연물은 천천히 외우게 다 외우게 된다. 호전부 이어다니면서. 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보세요. 소방시설법에 법률과 시행령 두 개를 중복해서 내놨어요. 6번도 시행령과 법률 하나만 내지 않았다. 연계시켰다. 그렇죠? 소화활동상 설비로 옳지 않은 것. 몇 번 이야기. 우리가 쉬운 거죠. 소화활동상 설비는 정기적인 것은 잘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소화활동상 설비는 건물에 하재 진화하러 온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설비예요. 건물주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설비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연기를 배출하고 공기를 걷기하는 제인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도 소방차에서 물을 연결해서 실내로 보내는 거다. 소방차에 물을 연결하는 게 연결 송수관이다. 연결 살수도 소방차에 물을 연결해서 지하청에 소방관들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지하철에 천장에 있는 개방행 살수 헤드로서 물을 뿜어내는 거다. 이런 걸 가지고 천장에 있는 헤드로 이런 걸 가지고 비상콘센터 설비. 합성동은 우리 지하상가 같은데 소방관들이 비상시에 전원이 차단됐을 때 진압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 콘센터를 만들어놨다. 일반 전기는 차단돼도 소방관들은 콘센터에 꼽아가 동력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미리 만들어놨다. 무선통신보조설비. 합성동 지하상가나 중앙고시아원 지하에 하재가 났을 때 무전이 안 들리니까 무전 안테라를 미리 갖다 뽑아놨 거예요. 무선통신을 하기 위해서. 그럼 연소방지설비. 이쪽 불이 저쪽을 넘어가지 않도록 방지를 해놓은 게 연소방지설비다. 소방관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한 설비가 소방활동상 설비다. 이렇게 딱 개념 잡으면.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말고 소방관 안 한 사람은. 유일하게 소활동상 설비는 소방관들이 사용하려고 건축주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거든. 법으로. 그렇게 하시면 된다. 7번 한번 볼게요.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소방시설법의 법률 시행령 두 개 딱 중복해서 내놨다. 하나만 내놨기 잘 없다. 자 여러분 이게 보면은 아까 우리 쭉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교과서에 여기 조금 아쉬운 게. 교과서 109페이지 한번 내볼래요. 109페이지 한번 내볼래요. 109페이지 펼쳐서요. 그거 보면 하단에 시행령 15조의 3 성능 위주 설계를 하여 특정 소방 대상물이 범위 있게 해가지고 1, 2, 3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 교과서의 설명이 끊쳐버렸어요. 다 안 하고 개정 부분을. 이게 맞는 겁니다. 아까 한 거. 50층 이상 높이가 200mm 이상인 거. 아까 우리 몇 번 했죠. 30층 이상인 것은 지하층을 포함한다. 높이가 120m인데 우리 학생 아까 이거 딱 찍어내야 돼 보니까 맞았다는 거죠. 100m라는 게 맞았다는 거죠. 몇 번 더 얘기했죠. 지하층을 제외하고 50, 200mm. 지하층을 포함해서 30, 120. 이게 아까 특급에서 2급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2급으로 가면 30 이상의 지하층을 제외하고 120m 이상인 거. 그 다음에 포함해서 11층 이상인 거. 이렇게 나오죠. 1급을 가면 특급인 경우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법하고 시행령하고를 딱 연결해 놨다. 연결해 놨다. 이런 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문제다. 여기 보면 성능 위주 설계를 위한 특수 대상물의 범위가 이렇게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쫙 나온다. 그런데 이렇게 잘 보십시오. 8번을 한번 볼게요. 여기도 딱 보면 우리 시설법에 법률하고 시행령에 걸친다. 방염에 대해서. 방염을 딱 보면 이런 것은 쉽죠. 3에 20cm, 3이 4라 그랬잖아요. 3이 4, 그렇죠? 딱 보면 500이 높은 400이다. 이런 것은 한눈에 딱 들어와야 된다. 3에 20cm에 30초. 20초, 30초. 거칠 때까지 20초. 제거하고 나서 30초. 우리 할 때 했죠. 이것만, 이것만 좀 쉬운 거다. 그래서 딱 400대에 있죠. 그렇죠? 이번 기회에 왜 이렇게 했냐면 출법을 제가 같이 했냐면 이번 출제된 수업문제는 완전히 내 거로 만들어 봐야죠. 더 추가적인 공부를 안 해도 이런 계기에 있을 때 이 부분은 완전히 내 거로 만들어 봐야 된다. 그래서 9번을 한번 볼게요. 이 3개 걸쳤습니다. 3개. 우리 시설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개에 걸쳐서 내놨다. 그렇죠? 소방서장 등은 특별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제할 수 있다. 아니죠. 서면만 있죠. 말로는 나중에 증거가 안 남죠. 요즘처럼 녹음 기능이 많이 있긴 하지만 서면이죠. 그렇죠? 7일 전 맞고 그렇죠? 7일 전에 통보해야 된다.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 미리 알리는 건 항상 행정예고제도다. 여러분. 행정예고제도를 염두에 두게 된다. 미리 알려줘야 된다. 연결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그리고 긴급할 때는 그냥 할 수 있다. 연기신청 절차고 그렇죠? 법을. 자, 이 법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렇죠? 특별조사의 방법. 쭉 관련 내용이 다 있다. 관련 내용을.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보면서. 반드시 서면 또는 구두라는 말이 없죠? 그리고 하나의 삽입외과 문제를 틀리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일하시면 된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내 거로 만들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연기 부분에 대해서 있죠. 관계인에게 연기가 있을 때는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연기신청 부분도 추가로 시행규칙이 있는 거 가져왔어요. 그렇죠? 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이번 기회에 출제된 20개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화를 시켜놔야 됩니다. 자, 또 10번도 소방시설법입니다. 법률 시행령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을 구현해서 가치화하는 소방시설의 기준에 대한 내용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터널의 경우에는 500m대 옥내 소화전 설치하는 거죠. 아파트 등 및 3치승 이상 오피스텔이 모든 층에는 주구형, 주당, 주방,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물류 터미널을 제외한 창고 시설로 바닥 면적 합계가 3,000평만 미터인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된다. 근린생활 시설 중 조사는 조리원으로서 연면적 500평만 미터 이상인 시설은 간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된다. 자, 이거 문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앞에 법을 한번 보면은 이거 하나도 없습니다. 시설명, 용도명 하나도 없거든요. 이걸 딱 꼬이게 하기 위해서 용도로 이어놨습니다. 뒤에 법 한번 볼래요. 그거 하나도 없어요. 앞에 건물 용도가 들어간 게 없죠. 아파트 등 창고 등 하나도 없어요. 스프링쿨러의 창고가 어디에 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묘하게 이런 용도를 이어서 틀리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용도로 이어서. 그래서 이 시설 뒤에 내용만 딱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옥내 소화전은 지하구, 케비넷은 어떻고 스프링쿨러는 어떻고 이것만 그대로 외워주시면 된다. 자, 11번 볼까요? 공사업법이 나왔다. 그렇죠? 공사업법. 정확하게 소방기본법 5개, 소방시설법 5개, 공사업법 5개, 위험안전관리법 5개 딱 그래 나오세요. 자, 결격사유. 오늘도 행위에 나왔다. 그렇죠? 결격사유. 딱 보면 전부 2년인데. 그렇죠? 이게 3년에 해놨죠? 그거 틀린 거죠. 그렇죠? 법 가져왔습니다. 12번을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1년이. 이게 치다가 제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이게 2년 맞죠? 1년 맞나? 아니, 2년 맞는데 1년이 지나서 결격사유도 2번이 3년이 지나서 결격사유도 아니다. 그렇죠? 해당하지 않는 것. 12번 한번 볼게요. 그렇죠? 감기위원 배치기준에 대한 것은 놓았습니다. 그거 한번 해볼래요? 별표 제가 준 감기위원 한 장짜리. 감기위원 배치기준에 한 장짜리 있죠? 자, 그거 많은데 그거 딱 보면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의 소방공사 감기 현장의 이게 딱 쏟기 좋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40층이잖아요. 합의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별표에 보면은 40층이면은, 40층 이상이면은 이게죠? 그렇게 나오죠. 보통 지하층을 제외한다고 생각해버리고 35층인가 보면 답이 다른 거로 바뀌죠. 이런 게 딱 꼬이기 좋게 돼 있다. 그렇죠? 합의하면 40층이다. 40층을 읽어줘야 밑에 답이 1번이 나온다. 그렇죠? 보는 거를 자꾸 이런 게 지하층 제외, 지하층 포함 이런 거를 하다 보면 헷갈리는데 이거는 두 개 합의 40층을 봐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지하층을 포함한 40층 이상 교묘하게 지하 5층 지상 35층을 딱 도겨놨다. 문제가 그래서 이런 것을 당황하지 말고 유심히 봐야 된다. 그래서 40층 이상이 되기 때문에 특급 감리원을 소방기술사로 둬야 된다. 착공신고 대상은 당연히 이거는 무조건 찍어야 되죠. 위험으로는 아니죠. 그렇죠? 여기도 보면 이거를 아까 제가 설명 잘못했는데 앞에 거 앞에 거는 용도가 맞고 여기에 지금 용도로 갔다 이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지금 용도가 들어가는 게 맞고 여기는 10번은 이 문제는 지금 이 문제도 그렇죠. 창고시설비 필요 없는 거죠. 스프링클로는 무조건 방구역 증세라는 거 자동화의 탐지시설비도 공동주택이 아니고 경계구역 증세라는 것은 무조건 신고 대상이다. 착공신고 대상이다. 그렇죠? 업무 시설이 아니고 옥내 소화전에 신설하는 공사는 다 착공신고 대상이다. 그래서 이 용도에 해놓지지 마라. 용도에 용도에 해놓지지 마라. 스프링클로는 스프링클로와 스프링클로는 방구역 증설 자동화의 탐지시설비는 경계구역 증설 그다음에 옥내 소화전이나 옥외 소화전은 신설하는 것은 다 착공신고 대상이다. 그래서 뒤에 위험물은 당연히 아니고 이렇게 이 법을 가져왔는데 보면은 앞에 용도가 아무것도 없죠? 용도가 용도가 없다. 그래서 정설하는 공사다. 그렇죠? 옥내 소화전이나 수풀과 정설하는 공사는 경계구역 경계구역을 할 때는 된다. 그다음에 자동화의 탐지시설비가 어디 갔나요? 자동화의 탐지시설비도 경계구역 신설하는 경계구역 신설하는 공사 옥내외 소화전 다 해당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용어의 정의가 하나 나왔어요. 이런 것은 그냥 점수 주는 거죠. 소방공사업법의 용어의 정의. 발주자는 아니죠. 바로 보면은. 설계, 시공, 감리, 박려물, 소방시설, 공사업계에 도급한 자 및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이게 아니다. 정렬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소방시설,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긴다고 했죠. 이것을 우리가 도급이라고 한다고 했죠. 도급. 이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일 부분에 한해서 일 부분을 갰죠. 일에 한 번에 한해서 하도급을 줄 수 있다 그랬죠. 하도급.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을 우리가 발주자라고 한다고 했죠. 최초에 준 사람을. 그런데 저 설명은 이 사람도 지금 발주자라고 했다. 지가 하도급을 준 거를. 그러면 이거는 발주자 아니다. 이 사람만 발주자다. 그죠? 용어예설이. 그렇게 보셔야 되죠. 이 하단 부분이 틀린 거다. 여기 딱 정확하게 놓입니다. 자, 한 번 볼래요. 라에 보면 발주자란 소방시설 설계, 시공, 감리 및 박념 업을 소방시설 공사업계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수급인 이 사람은 수급인이죠. 한 번 받았으니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도급 줬잖아요. 이거는 발주자 아니다. 15번에 하도급 휴폐업에 관련된 게 나왔다. 공사급법에 등록 휴폐업을 이건 하나의 법이지만 우리가 3개 조항에 걸려 있어요. 한 조항에 있는 게 아니고 휴폐업 등록까지를 묶어서 내놨다. 특정 소방대상물이 소방시설 공사를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인령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서 시 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해야 된다. 딱 여기 주체법이 시 도지사는 맞는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주체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거는 법 종목을 읽을 때 기억하셔야 된다. 속기 작게 나왔다. 그죠? 시 도지사 다른 거는 다 맞다. 30일 이내에 등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오늘은 지위성계에 대한 것을 묶어놨죠. 지위성계에 대한 것을 오늘도 우리 했잖아요. 그죠? 또 폐업에 대한 것을 조문에 이어놨다. 그 다음에 오늘은 갱매 인사집경부에 대한 갱매를 이어놨다. 그래서 용어를 읽을 때 철학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냥 쭉 읽지 말고 종류별 할 때 시행령 아닌가? 일단 음원을 해놓고 밑에 읽어본다. 밑에 다 맞는데? 그런 식으로 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등록에 대한 법을 가져와서요. 그죠? 등록에 대한 것 법 시행령 대통령령인데 시행령인데 행정안전부령으로 되어 있다. 꼬이 좋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지위성계에 대한 부분 그죠? 30일 이내에 맞잖아요. 그 다음에 성계 지위성계도 이 부분까지 합병 갱매 여기 한가라고 그랬죠? 국채진순법에 의한 매각 오늘 다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휴폐업에 대한 것 항상 6개월 이내입니다. 이상이 아니고 그죠? 6개월 이내 16번 한번 볼까요? 위험물법에 나온다. 5개 위험물법에 위험물법에 예방규정이 딱 나왔어요. 제일 첫번째 문제에 예방규정은 우리 시행령 15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제조소 옥외지향소 옥내지향소 옥외탱크지향소 이렇게 쭉 나와 있다. 자 배수가 없는 것은 항상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하에 있는 거제도에 비상시의 국가위기상황 때 전쟁 때 쓰려고 바다 밑에 바위에 뚫어난 게 안반제정서다. 그 다음에 이 공장에서 도로 건너편에 있는 제2공장으로 이송하는 게 이송지급소다. 그런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가로안에 들어간 게 딱 나왔다. 이런 거는 쉽게 찍어야 된다. 그죠? 제조소는 예방규정에서는 10배 이상 그 다음에 옥외지향소는 150배 옥외 제장소는 100배 땡크는 좀 더 크다. 제장소보다 더하니까 200배 이런 거는 쉽게 그래서 시행규칙에서 딱 이렇게 한 번 해봐도 시행규칙에서 시행규칙 단독 문제가 두 문제체다. 그죠? 시행규칙에서 나온 게 조금 전에 봐온 거죠. 그런 것도 잘 익혀놔야 됩니다. 17번 한번 볼게요. 시행규칙에서 나왔다. 그죠?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되는 거 자체 소방대 회사 안에 대량유물 저장하는 곳에 소방차를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소방관을 채용해서 하는 것을 우리 자체 소방대라고 그런다. 무조건 사류 3000배다. 제가 그런지 사류 위험물의 3000배다. 첫 번째 이것은 이제 틀린다. 그죠? 이것 법안을 볼게요. 사류 3000배 산불이 뭡니까? 옥래 땡크 저장소 옥래 땡크 저장소 옥래 땡크 저장소 저긴 나오죠? 그죠? 50만배 이상 이게 내용이 틀린 거죠. 옥외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50만배 사류 50만배 사류 옥외 땡크 가 돼야 되는 거죠. 쉽게 털을 수 돼야 되죠. 여기서 우리 체크해야 될 게 옥래 땡크가 없죠? 전체에서 제조소 일반 지급소 그죠? 옥외 땡크 제조소 일반 지급소 오게 땡크 옥내 땡크는 없다고 기억하셔야 된다. 그죠? 이게 또 별표에서 나왔어요. 그죠? 시행령 별표 이래 한번 볼까요? 그 제일 별표 뚜껑은 거 철에 난 거 한 여섯 장 정도 되는 거죠. 위험물 그 제일 마지막 장에 한번 보실래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거기에 유황 철분 철분 과연성 고체 인화성 고체 이 네 개를 발차해 놨어요. 그 위에 박스 안에 있는 여우라는 것도 아니고 밑에 별표 비곤 안에 있는 걸 내놨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요항은 순도가 60%인 거 철분은 53마크로 포즐체를 통과하는 50중량 미만인 것을 3번이 안 틀렸나요? 그렇죠? 요렇게 비곤 안에 그것까지 다 챙겨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눈으로 익혀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넌 당황 다 유황 기도 이븐 조 일 요 이븐 이 도 대 이븐 다 너 도 요 도 도 닦아놨죠? 제외한다, 말한다를,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보면, 여기잖아요. 제외한다, 말한다를 그래서 이게 문맥을 보면 보통 이렇게 미만인 것을 말한다, 이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올 때는 행식이 제외한다, 아니면 포함한다예요 뭐 퍼센트 미만인 것을 포함한다, 아니면 제외한다 그렇게 법령을 해석할 때 앞으로 그렇게 꼬이지 않게, 그렇죠? 미만인 것을 말한다, 이거는 좀 안 맞잖아요 목적어가 딱 뚜렷이 왔을 때는 제외 아니면 포함이다, 이렇게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또 나왔어요, 그렇죠? 제조소의 기준에 대해서 나왔죠 별표에 있죠? 인쇄물에 포함되어 있나요? 제조소의 위치, 설비, 구조에 보면은 위험물 시설에 아주 난해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조항부터 해가지고 보면은 그게 한 문항 문항 해놓은 게 아니고 막 엮어 놨어요 학위 주의하고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이것을 두 만화를 갖다가 이렇게 엮어서 한 문항을 듣고 또 이 두 항을 또 묶어서 한 문항, 지문을 한 문항에 주놓고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이해를 잘 하라는 것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지문에 하나하나를 한 줄로 둔 게 아니에요 내용을 두 단원을 하나씩 엮어 놨거든요 그리고 제조소의 표지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30cm 이상 60cm 이상인 직사각형 2류의 인화성 고체나 3류의 자연 발암물질 그 다음에 4류의 오류 위험을 해서는 학위은금을 해야 된다 그러죠 그럼 이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류, 3류, 4류, 5류의 학위은금이라는 것을 딱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게시판의 색은 물기은금이냐, 학위주의냐, 학위은금이냐를 이해를 해야 엮이게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류의 인화성 고체에 대해서는 학위주의다 그래서 이 3개를 묶어 가지고 지문을 만들어 놨다 그죠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틀리게 돼 있다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문이 거기에 있는 내용 이게 한 줄 한 줄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한 줄 한 줄에 이것을 엮어 놨다 그렇게 좀 세밀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20분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시행 규칙에서 나오십니다 시행 규칙에 옥외탱크 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에 대해서 나오세요 시행 규칙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500배 이하인 경우 보유공지는 이건 틀렸다 그죠 바로 첫 출발이 3호 이래 나가잖아요 그죠 3호, 9호, 12, 15 처음에만 3, 5로 띄고 나머지는 3, 5, 4, 3, 3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3, 5, 4, 3, 3 이렇게 3, 5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중간에 있는 걸 물은 게 아니고 처음 걸 물었어요 이거는 보유공기는 쉬운 거죠 이렇게 물은 것은 여기 와서 3,000배 정도에서 물으면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는데 첫 출발로 물었다 5m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난이도가 중상 이상이다 난이도가 그래서 평균 이 정도면 한 85점 정도로 우리가 1년 공부하고 나면 85점에서 90점은 맞이 소방법규에서 90점 이상 나와야 된다 법규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한국사와 영어가 검증 제도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더 공부하기 공부 이제 세 과목만 하면 되잖아요 더 집중도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공부하기는 좋다 두 과목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까지 같이 하는 사람은 시간을 더 투자를 해야죠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6시간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중 saben